글럽 오리오게 뭐야? 야 이건 아니다 야 이거 아니다 야 이거 아니다 아 이거 알죠? 아 이거 알죠? 아 선순절 색상ico 왜냐하면 잘생겼네 잘생겼네 아닌 것 같은데 아냐아냐아냐 꽃미남이네 아주 꽃미남 어깨보라 저 지금 감동의 눈물 흘리려고 해요 내년에 어떻게 저희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때 나 아까 카우스 내릴게 니 팩이어드로 이럴 수도 있어 카우스 내면 돼 카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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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진짜 이게 실제로도 쿨링이에게 나오죠? 다시 한번만요 이거 실제로도 꽤 있는거죠? 그쵸? 보충가 메인이잖아? 오 예아! 멜씨 뽀꼽! 하지마 지 얼굴도 좀 나오게 해주시겠습니까? 우리 막내가 자랑해 자랑해 정국씨 정국씨 안녕하십니까 사문남자 정국입니다 웃겨주실래요 정국씨? 뭐 할 수 있는거지 없나요? 한번 더 한번 더 웃음 그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5분 저는 영어를 공부하겠습니다. Pardon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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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! Let's go! Go! Let's go! Chomp chomp chomp! Chomp chomp chomp! 야! 막내가 봤어요. 야 너 못하는게 뭐냐? Let's go! Chomp chomp chomp! Chomp chomp chomp! Chomp chomp! 5, 6, 7, 8, chomp chomp! 야! 야! 좋아! 아 좋아! 야 미래를 본다는 얘기야 내가 미래를 봐 내가 경사났어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오늘 콘서트도 엄청 잘했어요 맞아요 잘 마무리하고 지금도 방금 끝나고 여러분한테 딱 찾아왔어요 아 7분 정도? 1분 하시는데 못했고요 여기서 눈물이 한 방울 출발 떼겨놔야죠 아니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많이 긴장을 했어 오고 싶어요 지금 나 눈물 밖에 안나지 우리 너무 많아 우리 야 너무 많아 진짜 나 눈물 밖에 안나지 진짜 얘들아 잘생기하자마 이리로 생각해봐 나 진짜 나 진짜 나 쉬고 싶어 내 밤 싫어 나 쉬고 싶어 나 살리기 싫어 마구 나 라린스타인 슈린스타인 주게네 갤릭씨 비슷하지 않아요 사운먹은 롤렉스 이즘베래 사운먹은 롤렉스 이즘베래 사운먹은 롤렉스 이즘베래 아 조명 꺼내려 와 이따가 나갔다 오늘 annah는 아닐까? 네. 괜찮습니다. 내 맘에 타는 냄새. 아이. 시리즐. 아 왜 이렇게 됐어, 너. 진이 형 때문에. 아 왜 이렇게 됐어, 너. 그런거 좀 보고 배우지 말라고 했잖아 형이 곤란하다 나 예쁜척하니까 재수없지 목소리가 이상해 곤란하다 그렇게 태어난건데 사과가 없네 I have a pen I have an apple 어 Apple pen 정우씨 오늘 졸업인데 그래요 어때요 졸업 얘기 좀 합시다 우리 정우씨 졸업 얘기 좀 들어봅시다 Thank you for your great love and we want to be with you all the time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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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 한거야? 나도 5단원이었어 세 분이였어요 아니 싫어요 아 네 와 야 박는애는 이 사람 소리하라 소리하라 나온다 아 좋아 좋아 콜등해주세요 하와이도지르까지 귀엽게 느껴진다면 뭔지 모르겠지만 아 좋아요 어, 너무 밉니다, 너무 밉니다. 아, 좋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이겨.. 아, 뭐지? 하하하하하하하하 빨라 빨라 빨라! 야, 짱 빨라. 야, 둘다. 야, 둘다 빨라! 야, 거기 아니야? 하하하하하하 pole 자 이거요 제형의 복부를 공개하는게? 제형의 복부를 공개하는게? 제형은 운동 3대 이상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형은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저 봤어요 열심히 했어요 저의.. 4.. 4.. 5.. 5.. 5.. 6.. 5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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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 30분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1초만에 이걸.. 형! 형이 바보예요? 내가 바보야? 너희 다 알았어? 저 알았어요 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벌써 제이홉이 데뷔하고 벌써 세 번째 세계를 맞이하고 있는데 제가 말 안 했어요 아니 저희가 얘기 안 한 게 아니라 항상 이 형이 짧아요 말을 못하게 해요 었어 이제 이렇게.. 허핳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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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핳 그렇게 하핳 너희 하핳 한글자막 by 한효정